다음 주, 제가 국립에서 서울에 사과났다가 내려가는데 지압밥은 강림에 둘러보고 오는 건지 시간이 안되니까 나 2개는 안 돼서 뭐 좀 까먹고 있어가지고 아 벌써 그래야 된다고 트리문이 닫습니다. 그래서 의도가 랬습니다. 오늘 오님의 시간을 되면 둘러보고 일어가면서 오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. 아 예, 굳이 건너서 안 받으러 왔어요. 아, 그렇게 해요. 열차 출연됐습니다. 출연됐습니다. 아, 사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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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연됐습니다. 그것도 개설연됐습니다. 아, 사과도 출연됐습니다. 아, 사과도 출연됐습니다. 아, 사과도 출연됐습니다. 상당히 네아, 이렇게 큰 날이 있습니다. 아, 사과도 출연됐습니다. 막내됐습니다. 당송은 전쟁, 부모, 경고 음전쟁이 맞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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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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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